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모두 사랑하는 트로트의 별, 황영웅씨의 놀라운 성취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황영웅씨가 모델로 활약한 건강의 영웅 348분이 출시되자마자 매진되었는데요. 이는 황영웅씨의 눈부신 매력과 신뢰감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순간입니다. 황영웅씨는 단순히 제품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건강과 활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의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는 건강의 영웅 348분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결과 제품은 시장에 출시되자마자 순식간에 동이 나버렸죠. 이러한 대성공은 광고주들 사이에서 황영웅씨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의 진정성과 영향력을 보고 자신들의 브랜드를 대표할 인물로 황영웅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황영웅씨의 이름은 이제 품질과 신뢰 그리고 진정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황영웅씨의 이러한 성공은 그가 얼마나 헌신적인 아티스트인지 그리고 그의 팬들이 얼마나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팬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이 있었기에 황영웅씨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황영웅씨의 끊임없는 노력과 성공을 계속해서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앞으로도 그가 보여줄 더 많은 멋진 모습을 기대하며 다음 소식을 통해 또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황영웅씨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